안녕하세요 한국영상대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진문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과 이벤트 세미나라는 과목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동영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동영상 작업하는 것도 힘들고요. 모쪼록 여러분들하고 다음주에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얼굴 맞대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예전에도 3학년 수업을 했었지만 이번 3학년들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 소개도 드렸으면 좋겠네요. 저는 김진문이라고 하고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겼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를 주거나 카톡을 하거나 메일을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했고 같은 대학원에서 광고홍보학과 석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백석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실용음악과 석사를 또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박사과정인데 이거는 끝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공부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 이력을 간단하게 보면 저는 하나로 프로덕션이라는 기획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광고대행사 코레드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코레드는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었는데 여기서 IMF가 닥치는 바람에 저는 잘렸죠. 잘려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권고사직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잘리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라임산업이라는 테크노마트를 지은 회사 있죠. 프라임산업에서 테크노마트 오픈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맡아서 또 일을 했었고 유니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지금도 아주 잘나가는 기획사죠. 여기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제가 직접 기획사를 만들어서 운영한 경험도 있었고요. 회사가 잘 안됐다기보다는 아무튼 힘들어서 경영자는 저는 좀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라는 곳에서 한류 일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이런 우리나라 잘나가는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해외에 가서 문화교류 사업들 그리고 해외에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하는 이런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또 아시아송 페스티벌 같은 이런 큰 행사들도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수세계박람회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광고대행사인 이노션에서 10년 근무를 하고 작년에 퇴직을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은 김진문인데 몇 가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제 다른 예명들이 나옵니다. 제의문이라고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음악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자작곡들 세 곡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제의문을 검색하면 제 노래들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예의상 한 번씩 다운로드 받아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쇼당면이라고 치면 제가 여태껏 올렸던 글들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라라제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독자 수는 얼마 안 나오지만 아무튼 열심히 재밌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마음껏 하면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라라제 여기도 구독자 조금 눌러주는 거 자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취미생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운동도 좋아해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볼링, 테니스, 타쿠, 당구, 수영, 스키, 보드, 웨이크보드, 골프, 기타 등등 수많은 운동들을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테니스입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는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단계가 너무 층층시야 많아서 굉장히 배우기가 어려운데 막상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이런 컴피티션 할 수 있는 이런 운동 중에서 가장 재밌는 운동이라서 지금 제가 35년째 테니스는 계속 치고 있고 전국 동호인 대회, 테니스 대회도 굉장히 많이 나간 경험들이 있고 아직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테니스를 치는 그런 운동 열혈 매니아입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은 지금은 할리 데이비슨, 스쿠터 이런 거 타고 있는데 예전에 BMW, 듀카티 수많은 바이크들을 접했고 한 20년 넘게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보러 날씨 좋은 날에는 공주까지 아마 바이크를 타고 가는 날들도 며칠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학교 한 바퀴 뒤에 태워줄게요. 자 그리고 색소폰을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이슬대학원에서 실용음악과를 전공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색소폰도 한 10년 정도 불고 있고 지금도 계속 색소폰으로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들 그리고 여가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했냐면 여러분들도 학업에 정말 100%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다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벤트스트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분야의 많은 얇지만은 좀 넓게 상식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취미들 다양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제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그 책은 교재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교재를 꼭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교재로 지정을 한 건데 25년 동안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할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책은 굳이 안 사줘도 됩니다. 왼쪽에 있는 책은 제가 2016년에 직접 저술한 김극장의 놓치기 쉬운 운영 노하우라는 책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어떤 이벤트가 연출과 운영이라는 큰 부분을 나뉜다고 하면은 운영에 대해서 이제 다룬 책들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 그래서 운영이라는 큰 부분을 주제로 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2016년도에 제가 저술한 책이고 이 책에는 여수엑스포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이제 꼭 구입할 분들이 있다면 각종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를 하시면 아직 재고들이 좀 남아있을 거예요. 다 안 팔렸거든요. 자 오른쪽 축제 이벤트의 전략과 실무라는 책은 그나마 지금 나온 책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실무 책이 돼서 권해드리는 거고요. 이 책도 굳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벤트 세미나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의 분야는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전시, 컨벤션, 박람회, 프로모션, SP 뭐 이 수많은 것들이 과연 도대체 어떤 의미인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을지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아 과연 어떤 거라는 거를 최소한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떤 그 꿈을 가지고 또 그것을 매진해 가지고 나중에 취업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전반적인 실무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이제 현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이벤트 세미나에는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전반적인 현업 실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어떻게 썼죠? 2020년 점 찍고 3점을 찍었어요. 그렇죠? 근데 날짜를 찍을 수도 있겠죠? 오늘이 27일인가요? 자 여기다가 점을 찍는 게 맞을까요? 안 찍는 게 맞을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답을 달아주세요. 이 중에서 한번 골라 보세요. 자 이런 조그만한 상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나갈 거예요. 수업 중간중간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 1인치는 센티미터로 하면 얼마야? 왜냐하면 이벤트를 다루는 사람들은 뭐 인치나 센치나 이런 단위 같은 것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대 같은 거 사이즈를 잴 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방식들 뭐 이런 방법들 나만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수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들을 중간중간에 많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퀴즈의 정답을 얘기하면은 모든 년, 월, 일에는 점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점이 년, 월, 일을 약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안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찍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사소한 것들도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그리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여러 행정을 다루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약식으로 년, 월, 일을 표시할 때는 꼭 점을 월, 일에도 찍어야 된다는 것 이런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자 오늘 첫 시간에는 1주차부터 16주차까지 과연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쭉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 이번 한 학기 동안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테스트는 어떻게 할 거구나 이 정도까지만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1주차 오늘은 과목에 대한 개요를 다룰 거예요. 과연 이벤트가 무엇인지 이런 업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이벤트의 여러 분야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강의가 될 거고요. 요즘 시대엔 당연히 가장 중요한 화두죠. 디지털 마케팅 여러분들은 굉장히 디지털 마케팅에 체득된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의 연관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 2주차에는 이벤트 업계의 현황과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벤트 업계가 아시다시피 모든 행사가 캔슬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2월까지는 그래도 행사를 진행한 것들이 있었는데 3월, 4월 행사들이 모조리 다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5월과 6월에 있는 행사들까지 이미 캔슬이 되어버렸어요. 신종플루 때나 세월호 그리고 메르스 이럴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회사들이 이대로 가면 정말 도산을 할 위기까지 처할 정도로 굉장히 업계가 힘듭니다. 물론 이벤트 업계뿐만이 아니죠. 우리와 관련이 있는 공연과 관련된 업계들 연극, 전시 이런 행사와 관련된 모든 업계들이 지금 얼어붙고 있고 지금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업계의 전망뿐만이 아니라 향후의 이벤트 업계 전망까지도 다음 주에는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대행사, 기획사 그리고 시스템 회사와의 어떤 연관 관계들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다음 주에는 좀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3주 차에는 이제 사례 연구 첫 번째로 해서 실무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성공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참고할 만한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콜라보레이션이 대세인 시대가 됐죠. 여러 가지 산업들 간의 콜라보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산업군과 산업군과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되는 어떤 이벤트, 행사, 전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모션에서도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을 잘 다룬 이런 행사들을 위주로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사례로 해서 사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4주 차에는 기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양들을 쌓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획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획은 과연 어떤 토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기획을 시작하는 단계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기획이 이루어져서 실행까지는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그리고 사후에는 어떻게 이런 기획들이 사후 관리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기획에 대한 과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획에 대한 어떤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주 차에는 여러분들과 창의적인 발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들이 얼마나 바탕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들이 얼마나 과연 나중에 중요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할 건데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공부들을 더 다방면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창조적인 일들이 지금 대세인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사실은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거에 기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외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많은 경험들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정말 이렇게 활발하고 역동적이고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그 창의적인 생각들을 잘 어떻게든지 연구를 해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DNA를 가진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이런 창의적인 생각들이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앞으로도 이렇게 어떤 주입식 어떤 제가 얘기하는 경험들을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들과 서로 토론해 나가면서 제가 거꾸로 배우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아이디어 팁도 드리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쭉쭉 재밌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주차에는 여러분들과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 기획과 관련된 회사를 할 텐데 물론 이제 하드웨어 시스템과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음향이 좋아. 나는 조명이 좋아. 나는 영상 만드는 일이 좋아. 아 또는 나는 어떤 그 다방면에 뭐 렌탈 같은 회사도 좋아. 나는 경호회사가 좋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시스템과 관련된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하는 회사에 들어간다라는 전제로 이제 강의를 할 거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협력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다양한 협력사가 굉장히 많아요. 과연 어떤 협력 회사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런 협력 회사들의 여러 가지 실상들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7주 차에는 사례 연구 두 번째 순서로 박람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수세계박람회의 회장운영 총감독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 2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박람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고 상해박람회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밀라노 엑스포도 직접 가서 이제 여러 참관들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박람회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고 여러분들 아시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2030년에는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지금 유치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올해 10월부터죠 아랍에미리티에 있는 두바이에서 세계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두바이 엑스포에 이제 한국관이 이제 들었어야 될 텐데 이 한국관의 진행요원들을 뽑는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마 4월 중순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내가 한 학기 두 학기 정도 이제 휴학할 생각을 하고 이 두바이 엑스포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이었으면 지금 아마 지원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일즈 프로모션에 관련한 사례도 연구를 해볼 텐데요.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은 영업입니다. 나를 팔아야 돼요. 자 8주차에는 연출과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연출이라는 건 어떤 분야고 운영이라는 건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도대체 연출에 더 관심이 많은 건지 운영에 더 관심이 많은 건지 체질적으로 내 성격상 어디가 더 어울리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출에 관련된 큐시트들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운영과 관련된 매뉴얼들은 어떻게 만드는 것들인지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며 이런 것들을 한번 살짝살짝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실습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주차에는 맨날 제 얼굴만 보면 좀 식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강을 한번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특강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얼굴을 아는 유명한 아티스트라든지 탤런트 연예인들도 댓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맞는다면 여러분들과 재밌는 특강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10주차에는 홍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홍보가 과연 뭔지 사실 홍보대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벤트 기획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긴 하지만 홍보대행사도 굉장히 업계가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도 오래됐고요. 이런 홍보 기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홍보대행사들은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11주차에는 관광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이벤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지금 많이 엮여져 있어요. 관광 업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인센티브 투어 우리가 이벤트를 하다보면 여러 기업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인센티브 투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센티브 투어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세레모니들, 이벤트들 이런 프로모션들을 많이 콜라보레이션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광 이벤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관광 이벤트는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있는 이런 지역 축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광 이벤트와 지역 축제와의 여러 가지 상관관계들, 연관성들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고 여러 의미 있는 그런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겠죠. 지금 여기 공주에서도 백제문화재 같은 대표적인 지역 축제가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12주차에는 사례연구 세 번째 순서로 공연 또는 컨벤션 뭐 이렇게 좀 이전까지 안 다뤘던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13주차에는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체감을 못할 거예요. 학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예산,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좌지우지 됩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표방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모든 산업들이 돌아가는 구조는 이 자본주의에 관련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을 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굉장히 자본주의가 심화된 세계죠. 물론 이제 18세기, 19세기 굉장히 정치적인 이념적인 시대였다면 지금 20세기 이후로부터는 이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굉장히 심화된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병폐도 나오고 있죠. 빈익부인 부익부가 심해진다든지 어떤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해진다든지 나라 간의 격차가 심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이제 자본주의가 가져온 병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앞으로 해야 되는 현업에서 이런 프로젝트들도 결국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을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지만 성공하는 기획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을 기획하는 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4주차가 되면 이제 학기 막바지가 이루어지겠죠. 이때가 되면은 취업 전략 첫 번째 순서로 도대체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터뷰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얘기들을 해야지 면접관들이 좋아하는지 그리고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업 전략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15주차에도 취업 전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처음 출근을 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고 동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내가 맡았을 때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클라이언트나 협력사나 이런 사람들 다른 회사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실무적인 얘기들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6주차에는 이제 뭐 보강이 잡히게 되면은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아니면 뭐 안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보강 시간에는 여태껏 한 학기 동안 진행해 왔던 수업들 중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또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부분 갖고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가 끝나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있겠죠. 평가는 출석 20% 수행평가가 3번 있는데 20% 30% 또 30% 이렇게 나눠서 이제 평가가 될 거고요. 첫 번째 수행평가에서는 기본적인 기획안 다루는 것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영상물들을 직접 한번 제작해 본다거나 또 다른 뭐 관련된 비슷한 이런 과제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수행평가는 꼭 주제를 지금 정하지는 않고 싶어요. 그래서 학기를 진행하다가 아 이런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가장 그래도 부담 없이 재밌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 이 부분이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 안 갖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런 수행평가를 저는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끝났네요. 강의 계획서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쉽게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래 5주 차에는 이거 하기로 했지 아 10주 차에는 이걸 하기로 했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첫 번째 수업은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고 검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겠습니다.